레옹 베르트에게 내가 이 책을 레옹 베르트라는 어른에게 바친 것에 대해 어린이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그럴만한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레옹 베르트는 이 세상에서 나와 가장 친한 친구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레옹 베르트는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쓰인 책들까지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마지막 이유는 그가 프랑스에서 굶주리고 추위에 떨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다. 이 모든 이유들로도 충분치 않다면 나는 예전의 어린 시절에 그에게 이 책을 바치기로 하겠다. 어른들은 누구나 다 처음엔 어린아이였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의 헌사를 이렇게 고쳐 쓰려고 한다. 어린 시절의 레옹 베르트에게 여섯 살 때 나는 체험담이라는 제목의 원시림에 관한 책에서 놀라운 그림 하나를 본 적이 있다. 보아뱀이 맹수를 잡아먹는 그림이었다.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켜버린다. 그리고는 그걸 소화시키느라 꼼짝도 하지 않고 여섯 달 동안 잠을 잔다. 그래서 나는 밀림 속의 신기한 모험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본 후 색연필을 가지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림을 그려보았다. 내 그림 제의로는 이런 것이었다. 나는 내 걸작품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면서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었다. 하지만 어른들은 아니, 모자가 뭐가 무섭다는 거니? 라고 대답했다. 나는 모자를 그린 것이 아니었다. 그 그림은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아뱀의 속을 그려주었다. 어른들은 언제나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내 그림 제2호는 이것이다. 어른들은 나에게 속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보아뱀 그림은 집어치우고 질이나 역사, 산수, 그리고 문법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충고했다. 이렇게 해서 나는 6살에 화가라는 멋진 직업을 포기해버렸다. 내 그림 1호와 2호가 성공하지 못해 실망했기 때문이었다. 어른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늘 어른들에게 설명을 하자니 어린이로서는 여간 귀찮은 게 아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던 나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었다. 그 후 나는 이 세상 이곳저곳을 거의 안 가본 데 없이 날아다녔다. 그럴 때 지리는 정말로 내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한 번 보고도 중국과 미국의 애리조나 주를 구별할 수 있었다. 밤에 길을 잃었을 때도 지리는 내게 아주 유용했다. 이렇게 하여 나는 일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어른들 속에서 살면서 그들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에 대한 내 생각이 나아지지는 않았다. 어쩌다 조금 총명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면 나는 늘 가지고 다니던 내 그림 1호를 꺼내 그 사람에게 보여주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내 그림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그 사람 역시 이건 모자야 라고 한결같은 대답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나는 보아뱀 이야기도 원시림이나 별들에 관한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카드놀이나 골프 혹은 정치나 넥타이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오늘 괜찮은 사람 하나 알게 되었다며 매우 흡족해했다. 그래서 나는 여섯 해 전에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을 일으키기 전까지 진정한 말동무 하나 없이 홀로 지내야 했다. 내 비행기 엔진 속 어딘가가 부서져버린 사고였다. 정비사도 승객도 없었기에 나는 혼자서 비행기를 수리해야 했다. 그것은 나에게 생사가 달린 큰 문제였다. 마실 물도 겨우 일주일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곳으로부터 수천마일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 잠을 청했다.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혼자 땜목을 타고 표류하는 것보다 더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니 해가 뜰 무렵 작고 여린 목소리가 나를 깨웠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양 한 마리만 좀 그려줘. 작고 여린 목소리가 말했다. 뭐라고? 양 한 마리만 그려줘. 깜짝 놀란 나는 벌떡 일어나 두 눈을 비비며 주위를 살폈다. 그랬더니 정말 이상하게 생긴 조그만 사내 아이가 진지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의 갑작스러운 출연에 너무 놀라서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이상한 것은 그 아이는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고 지쳐 있거나 배가 고프다거나 목말라 보이지도 않았으며 두려워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을이나 떨어진 사막에서 길을 잃은 아이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난 마음을 진정시키고 겨우 입을 열어 말했다. 그런데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그러자 그 아이는 매우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부탁이야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너무도 기막힌 일을 만나 어리둥절해지면 누구나 거기에 순순히 따르게 마련이다. 사람이 사는 곳으로부터 수천 마을이나 떨어진 곳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양을 그려달라니 참 어이가 없었지만 나는 주머니에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러나 내가 공부한 것은 지리, 역사, 산수, 문법이라는 생각이 들자 나는 기분이 좀 상해서 그 아이에게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 아이는 괜찮아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양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던 나는 내가 그릴 줄 아는 단 두 가지 그림 중 속이 안 보이는 보아뱀 그림을 그려서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러자 그림을 본 아이는 이렇게 소리쳤다. 아니야 아니야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은 싫어 보아뱀은 너무 위험하고 코끼리는 너무 거추장스럽단 말이야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조그맣거든 나는 양이 필요해 양을 그려줘 깜짝 놀란 나는 다시 양을 그려주었다. 아이는 다시 내 그림을 보더니 싫어 이 양은 벌써 병 들었는 걸 다른 걸로 하나 그려줘 라고 말했다. 나는 다시 그렸다. 그러자 아이는 이번에는 싱긋 웃으며 너그럽게 말했다. 이건 양이 아니라 염소잖아 잘 봐 뿔이 있잖아 그래서 나는 다시 양을 그렸다. 그러나 이 그림 역시 퇴짜를 맞고 말았다. 이건 너무 늙었어 난 오래 살 수 있는 양이 필요해 비행기 수리를 서둘러야 했던 나는 더는 참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쓱쓱 그림을 그려놓고는 한마디 툭 던졌다. 이건 상자야 내가 원하는 양은 이 속에 있어 그러자 놀랍게도 이 어린 친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 바로 이거야 내가 정말 갖고 싶어 하던 거야 그런데 이 양에게 풀을 많이 주어야 할까 그건 왜 묻니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아서 괜찮을 거야 이건 아주 작은 새끼 양이니까 아이는 고개를 숙여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뭐 그렇게 작지도 않은걸 어머 잠들었네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했다